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전체 화면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죠 한 두달? 두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저녁이 되면 좀 춥고 이랬는데 요즘은 낮은 덥고 저녁에 선선한 정도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제 영상에서 많이 보아오던 우리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또는 슈팅도 되겠죠 이런 것들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또는 아닌 분들 여기저기 연간 검색에 떠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뭐 섣불하게 뭐 예전에 이런 서바이벌 게임에 대해서 참가를 하기 위해서 뭐 장비라든지 뭐 기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뭐 딱 이 제품을 써야 된다 이거를 써야 된다 무조건 요거는 안 된다 라고 제가 단정되어서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댓글로 많이 물어보세요 수정탄 총으로 게임에 참가할 수 있냐 아니면 뭐 좀 좀 아카데미나 토이스타나 이런 아크로모에서 나오는 제품들로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조금 저가형 전동건으로 게임에 참가할 수 있냐 라고 말씀을 질문을 많이 하면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불리함을 안고 게임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몇 편으로 시리즈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3편 정도 주무장, 부무장, 기어류 정도로 해서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영상을 담고 있는 거고 제가 안 된다고 해서 100%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주무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동건을 가지고 게임을 참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전동건을 가지고 참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토이스타 제품을 전동화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아카데미나 이런 좀 저가형 전동건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정탄용 요즘은 또 수정탄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수정탄 제품들 광고 예전에는 뭐 2, 3만 원짜리 수정탄 총인데 요즘은 뭐 수정탄 총이 20만, 3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무장은 저는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수정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수정탄은 BB탄 보다 가볍고 크기 때문에 탄속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수정탄으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 불합리함을 안고 게임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처벌분들이 진짜 게임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시려고 하는 거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정탄 총을 사지 마십시오 가능하면은 전동건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 제품인데 뭐 이 제품은 G&G에서 나오는 CM16이라는 아주 준수한 전동건 게임용 전동건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속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들고는 있습니다 꼭 뭐 이런 조금 고가형이라고 100%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소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정도의 제품 지금은 외형 익스테리어를 좀 꾸며서 그런데 최소한 한 20에서 30만원대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0.2g 비비탄이 나가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사서 게임에 참석을 한번 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국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INF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 전동건 제품들 뭐 어떤 제품들이나 똑같은 기어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한 20에서 30만원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INF에서 나오는 이 INF 전동건 또는 내가 돈을 조금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고 있는 그 GNG에서 나오는 이 CM16 플라스틱 바디에요 플라스틱 바디인데 이런 것들을 구매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직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선택권이 훨씬 넓어집니다 직구가 가능하게 되면은 입문용으로 한 5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라인업들이 엄청 많아요 시마라든지 ENC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후장정도 소개를 하면서 이 스나이퍼건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게임에 물어보시는데 스나이퍼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팀에서 이 스나이퍼 라이프를 쓰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스나이퍼를 허용하는 진짜 게임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부선 경남권 팀만 받으라도 스나 들고 게임하면은 저희 팀 스나 사용 못합니다 라고 하는 팀들도 제목 있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게임에 사용할 수 없어요 없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나이퍼를 전동구보다 탄속을 훨씬 낮게 세팅을 해서 돌격스나라고 하죠 돌격스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스나이퍼 라이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사서 게임에 뛰기는 팀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총을 스나이퍼건을 가지고 게임을 뛴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나이퍼건 중에서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런 앳담류 조금 제가 앞서 들고 나왔던 마루의 VSR이나 VSR1 같은 경우는 게임에 충분히 뛰기에 좋은 성능을 가지겠지만 이런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앳담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는 제가 스프링을 좀 교체했는데 게임을 뛰시는 거는 그냥 나는 가서 비비탄 맞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에 참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런 아카데미뿐만 아니고 조금 저가형 스나이퍼건을 가지고 게임을 뛰신다라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바로 이 샷건이 되겠습니다 샷건은 가스식이 있고 에어코킹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가스식 샷건요 한 발씩 한 발씩 쏘는 샷건도 있고 바로 위에서 나오는 전동 형식으로 연사로 계속 나가는 샷건들도 있습니다 이 샷건으로 게임을 뛰시는 분들 이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샷건을 사용 못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샷건을 가지고 게임을 뛴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두 발, 세 발, 많게는 여섯 발 조금 더 나아가자고 하면 탄피 배출식 쉘 타입의 샷건 같은 경우는 한 2, 30발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에 2, 30발을 한 방에 맞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허용을 하지 않는 팀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처음 게임에 입문해서 게임을 띠러 오신 분이 이런 샷건 같은 거 딱 들고 오면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샷건을 가지고 첫 게임을 입만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팀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샷건으로 게임을 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정 단속만 맞춘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샷건은 조금 게임을 전동권을 가지고 뛰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수정탄 스타일의 샷건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게임 뛴다고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이거 들고 게임을 뛴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는 사람들한테 튀는 거를 좋아해 누군가 나를 좀 바라봐 주고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좀 맞춰서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내가 게임 생활 좀 하면서 그날그날 한두판 재미로 뛰는 용도로 쓰는 거지 처음부터 이 총을 사가지고 게임을 뛰는 거는 보는 시선도 별로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유탄 발사기입니다 유탄 발사기, 유탄, 가스식 유탄을 쉘에 넣고 한 방에 많게는 100여발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장치죠 에어소프트건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고 허용하는 팀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처음 게임하러 가시면서 이 유탄 발사기를 들고 유탄을 넣고 쏘악 내 방한테 쏜다 라고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팀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탄 발사기는 재미로 하고 내가 게임 생활 좀 오래 하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가급적 지향 사격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뽕 쏘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노는 용도지 이걸 가지고 게임을 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유탄을 가지고 유탄을 허용하는 팀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모든 팀들이 유탄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 이 유탄을 가지고 게임을 뛴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길지 않은 짧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이고 내가 게임을 참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 준비해야 되는 장비 중에 주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가형 제품들 중에서 0.2g 비비탄을 쏘고 일본 기준으로 탄속이 한 300fps 정도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많이 게임을 뛰죠 이 기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탄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정탄이 됐건 아니면 14세용 비비탄 총이 됐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재밌으면 된거지 하지만 또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의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계시기 때문에 게임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게임을 오래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게임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장비들이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력은 되지만 이 게임을 내가 계속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냥 토이스터나 아카데미나 이런 저가형 글록 한자로 이렇게 에어코킹 글록 한자로 가지고 게임을 하러 갔는데 그러면 안되겠지만 정말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본인도 아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최소한의 마지노선 어느 정도 비비탄이 나가고 0.2g 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탄속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300fps 정도는 나와야지 게임을 좀 즐기기에 무리 없이 즐길 수가 있으니까 고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정탄, 수정탄은 탄도 탄이고 뭐 탄속도 탄속이지만 일단 수정탄은 탄을 밟으면 이게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야외 활동 하시는 분은 요즘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자연환경오염 때문에 바이오탄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실내 같은 경우도 게임이 많다 보니까 비비탄은 뭐 청소기를 밟으면 되지만 수정탄은 사람이 밟아버리면 으스러지기 때문에 이게 청소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정탄, 가능하면 아니고 수정탄으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 외에 뭐 유탄이라든지 샷건이라든지 스나이퍼건이라든지 요런 걸 가지고 처음 게임을 입문하면서 처음 아무 일면식도 없는 팀에 가서 스나이퍼로 게임할게요 샷건으로 게임할게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무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부무장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부무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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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